그만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섹시하게 보내고 더 섹시하게 보내고 나는 형준 나도 섹시 아 근데 여기 발 보세요 발 포인트 포인트 가치만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포인트 잡았네 한번 다시 제대로 아 귀엽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원래 저러나온 거야? 아 몰랐네 배웠어요 많이 가이드 가이드 섹시 가이드 섹시 가이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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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너무 더러워 짠 쉬 쉬시 시작 어어어 하핰 아이고 얼씨구야 얼씨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엑소 선배님의 럽샷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와 와 아